음악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성능력검정시험 중급 29번째 시간이네요. 이번 강의에서는 정말 시험에 나올 내용이 많습니다. 적어도 세 문제는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을 드리고 싶네요. 네 개혁 내용 하나 그리고 독립협회 하나 그리고 대한제국 하나 네 그리고 또 어디선가에서 또 한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므로 네 문제까지 바라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강의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 자 이번 강의 하나 잘 봐주시면은 네 네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굉장히 소득이 높은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시작해 볼까요? 까보겠습니다. 네 자 멋지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갑오개혁 을미개혁 네 여기에서 한 문제 독립협회 반드시 한 문제 대한제국 반드시 한 문제 네 그래서 적어도 적어도 세 문제는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네 뭐 이 부분 뭐 어렵게 내려고 하면 뭐 정말 손도 못 댈 정도로 어렵게 나오지만은 우리 한능검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 중급에서는 기본적인 내용만 잘 정리해 주시면 충분히 그 안에서 맞출 수가 있으니까요. 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보실까요 여러분? 자 우선 먼저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요. 갑오개혁이 시작될 때까지의 배경. 갑오개혁이 시작이 되는데 그 갑오개혁이 탄생할 때까지의 상황을 우리가 정리를 좀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자 제일 먼저 자 동학노민운동 1차 봉기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학노민운동은 갑오개혁과 같은 해죠. 동청갑 기억나시죠? 1894년이라는 거. 자 그래서 1차 봉기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네 우리가 어느 나라한테 파병 요청을 했죠? 일본이 아니라 청나라한테 파병 요청을 했죠? 그런데 일본은 우리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그냥 왔다라는 겁니다. 불청객이라는 거죠. 텐진조약을 근거로 해서 자기들이 그냥 혼자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선정부가 전주화약을 체결한 다음에 아 화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화해가 되었으므로 이제 가주세요. 돌아가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 일본군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쳐들어오죠?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을 한 다음에 우리 조선정부가 개혁을 위해서 만든 교정청을 자기들이 폐지하고 군국기무처를 설치를 해가지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개혁을 강요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뭐죠? 바로 제1차 가보개혁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과정도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봐주세요. 자 그러면 가보개혁의 1차 가보개혁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국연호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개국은 조선건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선이 건국한 1392년은 바로 개국연호에 의하면 개국 1년이 되는 거죠. 개국 1년. 자 이런 식으로 연도를 카운트해가지고요. 당시 가보개혁은 가보년은 1894년이었으니까요. 1894년은 순서대로 쭉 더하면 개국 503년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연도를 카운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전까지는 청나라 황제의 연호를 쓰고 있다가 아 바로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바로 가보개혁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청나라 황제의 연호를 이제 폐지하고 바로 이러한 우리만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육조를 파라문으로 여러분 조선은 기본적으로 왕이 있고 그 아래 의정부 있고 그 아래 육조 있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인데 그 이 육조를 이 육조 2호의 병영공조의 육조를 파라문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자 그리고 과거제를 폐지해요. 과거제 문제 되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과거제는 언제 시작했죠? 과거제는 고려 광종 때 고려 광종 때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바로 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와 함께 아주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계속 지속이 되던 이 과거제는 바로 1차 가보개혁 때 폐지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굉장히 컸어요. 컨닝을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 과거제가 공정한 그런 어떤 공개채용의 제도가 되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때 폐지를 했습니다. 다음 탁재화문으로 재정이 일어나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정이라고 하는 말은 국가의 돈 관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국가는 어떤 돈으로 국가를 운영을 하죠? 국민들로부터 세금 걷잖아요. 세금 걷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서 이제 알뜰하게 쓰죠. 여기저기 국방비, 교육비 뭐 이렇게 복지비 뭐 이렇게 쭉 쓰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 돈 걷고 그 다음에 돈 쓰는 이런 모든 국가의 돈 관리의 작용을 재정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국가기관 가운데 세금 걷는 기관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거를 하나로, 하나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하나의 기관에서 세금을 다 걷고 그리고 지출도 그 기관이 모두 다 통째로 알아서 하는 그런 어떤 제도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재정일원화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재정일원화한 기구가 바로 탁재화문. 이 8개의 화문 가운데에서 재정과 관련된 화문이 바로 탁재화문이 되겠어요. 자 다음, 공사노비제도 폐지. 그래서 노비제가 바로 1차 가보개혁 때 없어져가지고 아 바로, 네, 바로 이때 우리 청동기부터 시작된 계급이 바로 이때 소멸하게 되는 거죠.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과부의 재가가 바로 이때 허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남자는 얼마든지 재혼할 수 있는데 여자는 재혼이 안 된다. 아 그건 굉장히 봉건적인 그런 어떤 관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부 또한 얼마든지 재혼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게 바로 제1차 가보개혁의 내용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2차 가보개혁 보시겠어요? 자 역시 제2차 가보개혁이 탄생할 때까지의 과정을 먼저 공부합니다. 봐주세요. 자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우세해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차 가보개혁을 시작을 했을 때는 일본이 막 청일전쟁을 시작을 했을 무렵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일본이 청일전쟁 하느라 전쟁이 집중하느라 1차 가보개혁 때에는 군국 기무처한테 모든 것을 이림하면서 맡기면서 일본은 청일전쟁에만 집중을 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청일전쟁 하느라 바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았어요. 승기를 잡은 이 일본은 이제 어느 정도의 정신적인 여유가 생겨가지고 이제 가보개혁에 대해서 보다 더 직접적인 그런 간섭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청일전쟁에서 우세해진 이 일본이 1차 가보개혁의 내용을 검토를 해봤더니 마음에 안 들더라라는 거죠. 아 그래서 본격적으로 개혁을 간섭을 해가지고 네 자신들이 만든 군국 기무처를 폐지를 해버립니다. 군국 기무처한테 모든 것을 맡기면서 군국 기무처를 중심으로 해서 제1차 가보개혁의 내용이 나왔는데 그 가보개혁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군국 기무처를 폐지하고 네 자기들이 일본인 고문들을 막 데려오면서 동시에 당시 일본에 있던 박영효를 데리고 옵니다. 박영효는 갑신정변 때 일본으로 망명해가지고 당시 일본에서 내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박영효가 한국인 가운데에서는 지도층 인사 가운데에서는 가장 일본과 가까운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영효와 서강범 같은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바로 김홍직과 함께 열림내각을 구성을 하게 하고요. 실권은 박영효한테 좀 더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개혁을 추진을 합니다. 그게 바로 제2차 가보개혁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제2차 가보개혁 내용 보실까요? 자, 내용 보시면 홍범 14조 아,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사에서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근대적인 헌법적 성격을 가지는 문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파라문을 7부로 바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1차 가보개혁 때에는 6조를 파라문으로 바꿨잖아요. 아, 그런데 이 아문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청나라의 그 네, 관제입니다. 청나라의 기구이기 때문에 아, 명칭이 아, 청나라식인 건 일본의 입장에서는 되게 싫겠죠. 그래서 네, 아문을 바꿨다. 9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 8도로 23부로 여러분, 조선은 우리나라 영토를 네, 조선은 8등분 해가지고 다 도로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눴잖아요.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도를 모두 없애고 더 쪼갰습니다. 23부, 23조가으로 쪼갰어요. 그래서 네, 이거를 네, 8도를 23부로 고친 건 제2차 가보개혁의 내용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교육입구 조서 이것도 하나의 문서인데요. 교육이야말로 나라를 세우는 근본이다라고 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천명한 그런 어떤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입구 조서의 결과 그 다음에 이제 여러 학교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한성사범학교, 또 외국어 학교와 같은 학교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을미개혁 한번 볼까요? 을미개혁도 가보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전에 1차와 2차 가보개혁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을미개혁은 3차 가보개혁인데 연도가 바뀌어요. 연도가 다음해인 1895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연도, 바뀐 연도의 이름을 따서 60갑자로 1895년은 을미년이거든요. 그래서 을미개혁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 3차 가보개혁이 을미개혁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을미개혁의 내용을 좀 보시면 자, 일단 을미개혁이 만들어지기까지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먼저 보셔야겠죠. 청일전쟁이 끝났어요. 청일전쟁 끝나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무슨 전쟁이나 무슨 사건이 있으면 그 다음에 꼭 그것을 수습하기 위한 조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쵸? 네. 청일전쟁 끝나고 바로 승리한 일본하고 패배한 청나라가 맺은 조약 이름 뭐죠? 이름 좀 길었죠. 일본의 이 다섯 글자짜리 항구에서 바로 조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 조약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시모노세키 조약이죠. 시모노세키 항구는 지금도 있습니다. 네. 시모노세키에서 승리한 일본하고 패배한 청나라가 조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죠, 여러분? 청나라는 일본한테 굉장히 많은 배상금 지불하고요. 그리고 영소도 뺏기죠. 그 가운데에서 크게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이 반도입니다. 랴오둥반도, 요동반도가 되는 거죠. 랴오둥반도를 뺏긴 청나라가, 청나라 랴오둥반도를 뺏겼는데 랴오둥반도를 계속 욕심 가지고 있었던 러시아가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랴오둥반도에다가 가지기 위해서, 랴오둥반도 가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일본이 먼저 가로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이 러시아가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갑자기 세력이 우세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다른 두 나라 또 있죠. 프랑스, 독일. 이 두 나라를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 세 나라가 일본한테 아주 강한 간섭을 하죠. 청나라한테서 뺏은 랴오둥반도 다시 돌려줘라. 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들을 공격을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간섭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간섭을 우리 뭐라 그러죠? 3국 간섭이라고 그러죠? 3국 간섭. 그래서 이 3국 간섭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네. 일본은 랴오둥반도를 다시 청나라한테 반납하게 되고 조선 정부는 아, 러시아가 일본보다 더 세다.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러시아와 연합을 하면 일본은 몰아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 하에 바로 측러내각이 수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조선 정부 내에서 갑자기 러시아의 입지가 갑자기 높아지고 일본의 정치적 입지가 이렇게 위축된 이러한 상황을 한 번에, 한 번에 만회하기 위해서 일본은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무슨 사변이죠? 네. 60갑자로 이 해는 을미년입니다. 그래서 이 해, 이 사변을 바로 을미사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일본이 경복궁으로 쳐들어가서 우리의 중전 민씨를 살해한 사건이 바로 을미사변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을미사변 이후에, 바로 직후에 측러내각은 바로 붕괴되고 친일내각이 들어서가지고 가장 친일적인, 네. 그러한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 아, 그게 바로 을미개혁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을미개혁의 내용 한 번 보실까요? 암기법을 제가 한 번 만들어놨습니다. 네. 진친건우야 단양에서 학교종을 울려라 이렇게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건우가 지쳐있어요. 미션을 수행하는 건우가, 네. 무슨 무한도전 같은 어떤 미션 수행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게 잘 안 되니까, 네. 지쳐있었는데 건우야 너 지쳤지? 이제 마지막 미션이다. 단양에 가서, 충북 단양에 가서 학교종만 울리면 너의 미션은 끝난다. 뭐 이렇게 한 번 외워보십시오. 진친건우야, 아, 지친. 지친인데, 지친으로 연상을 하세요. 진친건우야 단양에서 학교종을 울려라. 네. 이게 바로 을미개혁의 내용이 됩니다. 을미개혁의 내용. 자, 보실까요 여러분? 자, 진위대, 친위대. 군대가 새로 생겼어요. 진위대는 지방군, 친위대는 중앙군, 네. 그리고 건양이라고 하는 연호를 새롭게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1차 갑오개혁 때요. 청나라 황제의 연호를 없애고요. 네. 바로, 네. 개국기원, 개국기원, 네. 이런 개국기원, 개국연호라고 하는 이러한 개국 503년, 이러한 연호사가 바로 바꿔요. 네. 건양이라고 하는 새로운 연호를 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체국, 우체사를 설치한다라는 거죠. 원래 우체국은 처음에 언제 시작을 했냐면 갑신정변 때 시작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우정총국, 우체국 총본부, 개국축하위원 때 바로 갑신정변이 일어나가지고, 네. 우체 업무는 이때, 네. 중단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시작은 바로 을미개혁 때 우체사를 새로이 설립을 하면서 을미개혁 때 실질적인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머리 잘라라 라고 했다라는, 상투를 잘라라 라고 했다라는 거죠. 당시 우리 국민들, 조선 국민들한테 머리 상투를 잘라라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헤어스타일을 바꾸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죠. 네. 머리카락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물려주신 머리카락을 절대 건드리지 않고 자르지 않는 것이 우리의 거의 뭐 반만 년 가까운 우리의 풍속인데 그거를 한순간에 머리 잘라라 라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강제로 머리 잘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상투를. 그래서 당시 자살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발령이 원인이 되고 또 국모를 죽였잖아요. 일본이. 그래서 을미사변. 을미사변과 단발령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바로 일본에 대항해서 우리 의병이 일어나게 되죠. 그게 바로 최초의 의병인 을미의병이 된다라는 겁니다. 태양력. 양력을 사용을 하게 되었다. 또 소학교 설치하고 또 당시 그 천연두를 두창이라 그랬는데요. 천연두 두창을 예방하는 예방접종. 예방접종. 그 예방접종법을 바로 종두법이라고 하죠. 종두법도 이때 실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됐고. 이번에는 독립협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까지 보신 슬라이드에서 적어도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올 거예요. 잘 정리해 주시고 구별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어떤 하나의 항목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일단 의미를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어느 개혁 속에 들어가는지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독립협회. 독립협회가 역시 탄생될 때까지의 과정을 먼저 공부합니다. 을미사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을미사변 다음에 고종이 아관파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죠. 그거를 아관파천이라 그러잖아요. 당시에 우리는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라사 공관.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다음 해 1896년에 바로 자신의 거처를 경복궁에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죠. 아관파천의 역사적 의의는 뭔가요? 러시아의 내정간섭이 심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집에 얹혀 산다라는 건 참 서글픈 거예요. 그리고 집주인의 눈치를 보게 되죠. 그래서 집주인 러시아 공사관의 집주인인 러시아의 입김이 굉장히 커지면서 러시아의 내정간섭이 굉장히 심해지고 아 그리고 러시아가 대안제국이 아직은 대안제국이 아니죠. 우리 조선의 조선의 이권 경제적인 어떤 굉장히 많은 좋은 권리들 삼림채벌권이라든지 또 어업채취권 또 무엇보다도 지하자원 광물 채굴권 이런 것들을 막 가져가요. 아 그러니까 다른 나라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른 열강들이 또 가만히 안 있죠. 열강들이 저희 나라는요? 라고 하면서 당시 모든 열강들은 최애국 대우의 대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러시아만 그래요? 우리한테도 주세요. 라고 해서 이 모든 열강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우리 조선의 좋은 이권들을 전부 다 가져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자 당시 우리 조선 사람들은 당시 우리 국민들은 정말 이러한 상황을 견딜 수 없었겠죠. 아 그래서 우리 정신 차리고 독립을 지켜나가자. 라고 하는 이러한 멋진 단체가 바로 아간파천이 일어난 1896년에 같은 해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연으로 인해서 바로 독립협회는 탄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독립협회가 설립되는 과정. 방금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것은 독립협회가 탄생되기까지의 과정이고 자 이제부터는 독립협회가 설립이 되는 과정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어요. 네 서재필이 귀국했습니다. 서재필이 바로 서재필은 갑신정변의 주인공이었는데 이 서재필이 갑신정변의 실패로 인해서 일본으로 모두 다 개화파는 망명을 하죠. 그리고 서재필은 얼마 안 있어 일본에서 미국으로 가서 의대에 입학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어가지고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가 바로 서재필이 이때 귀국을 해요. 귀국을 해서 바로 독립신문을 먼저 창간을 합니다. 독립협회와 독립신문은 모두 다 같은 애인데요. 1896년인데 독립신문이 시기적으로는 앞서요. 그래서 독립신문부터 먼저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독립신문이 바로 주도를 해가지고 독립협회를 창립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자 그리고 독립협회는 굉장히 민주적인 단체여서 다양한 계층, 꼭 양반 사대부뿐만이 아니라 할지라도 농민, 백정할 거 없이 모든 계층, 모든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굉장히 열린 당시로서는 열린 그런 어떤 시민단체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바로 만민공동회 서울에서 여러 사람들이 온 국민이 함께하는 최초의 민중집회, 종교집회가 아닌 최초의 민중집회인 만민공동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당시 독립협회의 어떤 주장을 계속 관철시키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네. 자 그래서 독립협회의 활동을 한번 보시면요. 독립협회가 고종의 환국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독립협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는 이 당시에 고종은 아관파천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라성군관, 즉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르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국민적인, 이 민족적인 자긍심에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우리의 군주가 우리 땅에서 궁궐에 살지 못하고 공사관에 얹혀 사는 게 정말 비정상적인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고종한테 다시 궁궐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끊임없이 하죠. 자 그리고 독립협회는 독립문도 건립을 합니다. 독립문, 네. 독립문 건립해가지고 당시 그 영은문이라고 하는 그런 문이 있었어요. 상징적인 문인데 우리는 병자호란 때 우리가 청나라한테 굴복을 한 다음에, 항복을 한 다음에 그다음부터 우리는 260년 동안 내내 청나라한테 대외적으로는 4대를 취했죠. 그래서 그 4대의 상징으로서 청나라 사신들이 바로 조선으로 왔을 때에는 조선을 방문을 했을 때 그 청나라 사신들을 보라고, 청나라 사신들을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개선문과 같은 문 하나를 만들어놨던 거예요. 그냥 문 하나, 덜랑, 덩그러니 하나 만들어놔서 바로 영은문. 그거를 바로 뭐라고 불렀냐면 영은문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영은문. 은예를 맞이하는, 은예를 맞이하는 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4대의 일종의 상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은문 헐린 자리에다가 바로 독립문을 새롭게 건립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운동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만민공동을 개최해가지고 러시아의 이권침탈을 저지하는 이런 노력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점점 이들이, 이 독립협회가 점점 더 많은 어떤 민중적인 지지를 얻게 되자 이제는 이제 관리들도, 관리들도 만민공동에 참여를 해가지고 명칭이 만민공동에서 관민공동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때는 관리가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종이 생각을 바꿔서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국정을 운영하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당시 독립협회 회원이었던 이 박정양 당시 관리인 박정양을 중심으로 해서 박정양 내각을 구석을 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당시 관리도 바로 만민공동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만민공동에 관리가 참여하니까 바로 관민공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허니육조를 결의를 합니다. 이 허니육조의 그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의회를 중추원을 중심으로 해서 의회를 설립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국회와 같은 그런 국회의원들을 50명을 뽑아가지고 25명은 관리 그리고 25명은 독립협회 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날의 민주적인 그런 어떤 국회와 같은 그런 어떤 의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당시 의정부 산하의 자문기관이었던 중추원을 바로 네, 오늘날의 국회와 같은 의회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독립협회는 그 전에 해산되요. 네, 그래서 결국 설립을 추진하다가 결과를 내지는 못하죠. 네, 의회를 실제로 이제 완성하지는 못하고 그 전에 독립협회는 강제 선당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자, 독립협회 어떻게 해체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독립협회는 방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열린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 매우 진보적인 혁신적인 그러한 단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원하지 않는 보수 세력 당연히 네, 독립협회가 싫었겠죠. 네, 그래서 보수 세력들이 아주 강력한 모함을 합니다. 독립협회한테, 독립협회가 고정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네, 그런 어떤 모함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함을 했냐면요. 독립협회는 이제 군주정을 그만하고 공화정을,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실시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모함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화정은 왕이 없는 정부 형태죠. 그래서 군주정이 어떤 국가가요? 군주정, 왕이 있다가 왕이 없는 정부 형태인 공화정으로 바뀔 때에는 꼭 왕은 죽습니다. 꼭 왕은 처형을 당하고 공화정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프랑스 대혁명이 바로 그런 거죠. 당시 군주정이었던 절대왕정의 루이 16세를 죽이면서 프랑스 대혁명이 성공해가지고 루이 16세를 죽이면서 바로 공화정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왕은 공화정이 시작이 되면 당시에 군주는 처형당하거나 잘하면 목숨을 부지하지만 결국 망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공화정을 실시한다라고 하는 거는 고종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죽거나 자기가 굉장히 불쌍해지는 그런 어떤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함을 보수 세력이 하자 바로 고종이 독립협회에 대해서 해산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내가 독립협회를 그렇게 이뻐했는데 아니 그 독립협회가 나를 몰아내려는 그런 어떤 정부 형태를 생각을 한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진위 여부, 진상조사도 하지 않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해산명령을 딱 내려버린다라는 거예요. 독립협회는 무지하게 억울하겠죠. 독립협회는 입헌군주제, 고종을 계속 추대한 상태에서 의회를 만들어가지고 입헌군주제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정말 억울해요. 공화정이라니.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었거든요. 라고 하면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해가지고 바로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관리가 더 빠지죠. 고종이 해산명령을 내린 단체에게 단체의 집회에 관리가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참여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리가 다시 빠져나가니까 일반인만 남으니까 다시 관민공동회가 만민공동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만민공동회 개최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만민공동회 개최가 되고 있을 적에 황국협회가 기습공격을 해옵니다. 황국협회는 무엇이냐? 바로 보수 세력이 독립협회를 없애기 위해서 독립협회를 없애기 위해서 보수 세력이 만든 단체예요. 이 황국협회의 목적은 오직 독립협회 타도입니다. 독립협회를 타도하기 위해서 만든 정치 테러 단체가 바로 황국협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있을 때 그 개최 회의장에 황국협회 회원들이 바로 기습공격을 해가지고 편싸움을 벌입니다. 아, 그래서 치안 문제로 인해서 결국 황국협회와 독립협회는 모두 강제 해산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독립협회는 네, 참 그 중추원 관제 개편해가지고 새로이 민주적인 국가를 만들려고 하였으나 결국 성공하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엔 대한제국 보실까요? 자, 대한제국. 자, 어떻게 해서 성립이 되었느냐? 자, 우선 이거부터 보셔야겠죠? 네, 고종이,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있다가요. 다시 러시아 공사관 아관파천 하고 있다가 한 1년 2주, 네, 1년 2주를 러시아 공사관에서 살고 독립협회가 계속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도 하고 네, 그리고 러시아 공사관에 있으니까 그 고종의 이미지도 굉장히 많이 깎였겠죠. 네, 그래서 고종은 1년 2주만에 그러니까 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 만에, 네, 다시 궁궐로 돌아오게 됐는데 고종이 궁궐에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길 적에는 떠날 때에는 경복궁에서 떠났죠. 그런데 돌아왔을 때는 경복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경운궁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덕수궁. 이유는 뭐냐면 경복궁에서 자기 아내가 살해당했잖아요. 그런 엄청난 그 잔인한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그 경복궁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겠죠. 네, 그래서 고종은 경복궁으로 안 돌아가고 경운궁, 오늘날의, 아, 지금의 덕수궁으로 돌아온 다음에 고종은 여기서 내내 살다가 덕수궁에서 죽습니다. 네, 이, 바로 여기서 죽는다라는 거죠. 환공해가지고 이 자신의 깎인 이미지, 그런 어떤 실추된 어떤 왕실의 그런 어떤 권위를 다시 높이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점수 좀 다시 따야 되잖아요. 점수 따려고. 네, 바로 나라 이름을 조선에서 왕국인 조선에서 황제국인, 황제제국, 황제의 국가인 대한제국으로 네, 나라 이름을 바꾸면서 왕국에서 대한제국으로 이렇게 격상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초대황제로 등극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바뀔 경우에는 새로운 시대라고 보는데요. 대한제국을 건국한 주체가 조선의 왕이었기 때문에 이 대한제국의 이 13년간의 역사 역시 조선의 말기라고 봅니다. 네, 다른 나라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만약에 어떤 다른 주체가 조선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건국했다면 당연히 새로운 시대라고 봐야 되지만 조선의 26대 군주인 고종이 자기 스스로 나라 이름을 바꾼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한제국의 역사 1897년이거든요. 1897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대한제국은 한일합방으로 결국 멸망하죠. 1910년에. 그래서 이 13년간의 대한제국의 역사는 그냥 조선의 말기, 조선의 역사의 말기로 보는 겁니다. 네,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네. 자, 그리고 칭제권언한다라는 거죠. 네. 자기 자신이 황제라고 칭하고 자기 자신을 황제라 칭하고 연호를 세웠다. 이런 뜻입니다. 황제라 칭하고 연호를 세웠다. 자, 그 연호의 이름이 뭐냐? 새로운 연호. 새로운 연호의 이름이 바로 다름아닌 광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황제의 국가인 대한제국에 걸맞는 개혁을 추진하게 되니 아, 그것이 바로 광무개혁이 된다라는 겁니다. 광무개혁의 내용도 어느 정도는 좀 알아주셔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네, 이념은 구본신참이에요. 완전히 혁신적인, 새로운 것으로 가는 그런 어떤 개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옛것을, 옛것을 근본으로 하여 새것을 참고로 한다라고 하는 복고풍의 그런 어떤 개혁이었다라는 거죠. 무조건 옛것에서 탈피해서 새것으로 간다. 새것을 추구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옛것을 기본으로 해서 좋은 게 새거가 있으면 그거 몇 개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리고 대한국국제, 이게 대한제국의 헌법입니다. 대한제국의 헌법인 대한국국제가 광무개혁 때, 이때 이제 나오게 되고요. 전제군주제를 지향을 하죠. 그리고 황제권의 무한함, 전제군주제의 특징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대한제국국제의 광무개혁 때 나온 대한제국의 헌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대한제국은 대한제국의 영토를 지키기 위한 노력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간도, 간도 지역의 이범윈을 간도관리사로 파견을 하죠. 이범윈이 처음 갔을 때에는 이제 간도시찰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관직으로 갔는데 거기 가 있는 동안에 간도관리사라고 하는 새로운 관직을, 새로운 직함을 네, 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간도에서 간도관리사가 되는 건데 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독도를 보다 더 강력한 우리의 영토로서 네, 흡수를 했다라는 것이죠. 독도를 관할 영토로 명시해서 칭령제 41호에 바로 이와 같은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원수부를 설치했다. 여러분, 원수 그러면 야이, 웬수야. 그 원수가 아니고요. 원수가 아니고 군대의 총사령관을 네, 가장 높은 네, 그 국가의 네, 그 군대를 지휘하는 가장 높은 그러한 어 어 지휘권자를 바로 원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한국, 어 대한제국의 황제인 고종황제가 바로 네, 대한제국의 군대의 원수가 됩니다. 네, 원수가 되고 바로 그 군괄에다가 원수부라고 하는 이런 원수가 직무를 하는 네, 원수가 일을 하는 음 일을, 일을 추진을 하는 그런 어떤 기구를 설치를 해요. 네, 그러므로 원수부는 그 대한제국의 군대권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또 황제권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측면도 양쪽을 가지고 있는 양쪽의 기능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구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전사업 어, 여러분 군, 강한 군대를 키우고요. 그리고 황제권을 네, 높이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네, 그래서 네, 양전사업 해가지고 양전사업은 뭐죠? 토지조사사업이죠. 네, 토지를 토지를 측량한다. 네, 토지를 측량을 해서 소유권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한 다음에 그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아주 네, 정식으로 잘 음, 바로 이 조세를 조세를 거들려는 목적에서 바로 양전사업을 실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자가 명확해진 바로 그 토지의 소유권자한테 땅문서, 근대적인 땅문서 네, 소유권 문서를 지급을 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지계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계를 발급을 했다라는 거죠. 근대적인 땅문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노력 또, 뭐 근대적인 어떤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어떤 근대 시설도 네, 도입을 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이 광무개혁의 내용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번 강의에서는 제일 먼저 뭐를 공부했냐면 개혁을 공부했죠. 과보개혁과 을미개혁을 공부했습니다. 거기서 한 문제 그리고 독립협회에서도 또 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독립협회 네, 나올 수 있어요라기보다는 나옵니다. 네, 나옵니다. 그리고 대한제국 방금 전에 공부한 우리 대한제국 그리고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에서도 또 한 문제가 등장을 하니까요. 우리 네, 이번 강의에서는 네, 적어도 세 문제 그리고 네 문제까지 네,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 슬라이드의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하시고 그리고 네, 책을 보실 때 복습을 하실 때 그 노란색으로 형광칠이 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신다면은 시험 문제 이 부분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충분히 맞추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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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